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후덥지근하죠? 네 계속 서 계신 거예요? 네 와 몇 시부터 와 계셨어요? 한 시 한 시? 계속 가수들이 나왔어요? 한 시부터? 아 너무 정보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? 한 시? 체력들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한 시부터 이렇게 긴장 너무 덥죠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아 저희가 거의 끝쪽 가수인데 저희 때문에 기다리신 거죠?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다려주신 만큼 노래 열심히 부르고 갈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수는 그래도 한 3, 4번 정도 온 거 같아요 그쵸 자주 왔어요 그래도 여수 엑스포에서 공연이 많았어서 공연하러 올 때마다 여기가 너무 예쁘니까 늘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 봐서 또 너무 반갑고요 다음 노래는 여러분의 더위를 날려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위땜에 받으셨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리파리라는 노래 파리파리한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저희를 좀 도와주셔야 저희가 민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한번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들 시켜볼게요 김희영 콜 김희영 콜 베이베 베이베 지금 바로 전화 줘 김희영 콜 베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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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다고? 사랑한다고?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 사랑도 남겨줘 해소